서해안에서 잡은 가을생물 핵꽃게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서해안에서 잡은 가을생물 핵꽃게 판매합니다. 서해안에서 잡은 가을생물 핵꽃게입니다. 2kg에 6에서 10미 정도 됩니다. 꽃게는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이 많고 키토산 성분도 많아 건강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가볍게 먹기 좋고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고 성장기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꽃게탕, 꽃게찜, 꽃게튀김, 꽃게장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보세요. 판매가격, 서해안 활꽃게 2kg, 6에서 10미, 암수무선별 34,900원 무료배송. 서해안에서 잡은 가을생물 핵꽃게 2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계약재배.com